코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고스네리의 선발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안계신데 랭 한판 돌리도록 할게요 좋아 방송 인식했고 오케이 렛츠고 파일리님 고아 안녕하세요 고아 고발하니 오자마자 바로가다니 위로갈건데 출채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 아는게임에서 가요 고스나리 보러 오신거잖아요 에스퍼인데 고스바르 모시부 에이 모조리 외선이에요 괜찮을거 같은데 이겨주겠습니다 네 삼충 삼추킬러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네리 방송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랭전 지금 하고 있구요 끝나고 나서 스탠더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원래 잠만 보려고 했다가 위에 뮤랑 같이 가기 때문에 림피아로 바꿨습니다 포윤아 뭐야 뭐야 왜 그냥 왜 그냥 우리 왜 그리로 올라가 야잠깐잠깐 에노드 야 너도 안 돼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아 지겠는데 됐어 됐어 누구라도 먹었으면 됐는데 됐어 누구라도 먹었으면 됐는데 힐 당했네 힐 당했네 아 미치겠다 위험해 죽음 좋았다 오케이 그렇지 죽었어 어디있어 아이씨 어어어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위로 왜 위로 다 올라온거야 잠깐잠깐잠깐잠깐 빠져x3 빠져x4 왜 아래로 또 내려가 우와 미치겠다 너무 넘으 넘으셨어 아 아 못하는데 뮤가 뮤가 못하는데 왜 아래로 데려가 또 하나망님 고아 안녕하세요 망했다 일단 레벨 4 만들어야겠다 레벨 4가 안만들어져 아 일났다 아씨 안죽지롱 됐어 난 레벨 8거야 아 진짜 못하네 우리팀 여기 지금 활개를 치고 있는데 지금 나도 레벨 4가 돼야 쟤랑 비비지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진짜 우리팀 진짜 못하네 아직도 레벨 4를 못만들었어 아 아 레벨 4를 만들어야겠다 야 저렇게 돌격하고 죽는건 무슨경우지 와 일났다 아 됐어 차마아아 그렇지 아 미치겠네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혼자서 하는 게임은 아니여가지고 팀이 잘해야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아 미치 아메오 전빠장했다 아뢰오 전빠장했다 아래쪽으로 가도 될라나? 아래쪽에는 근육몬이 시키고 있고 위쪽에 지금 오케이 됐어 됐어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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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때려야되는데 아 나도 아직 레벨업을 못했단 말이야 제발 빨리빨리빨리 미치겠다 아 아 미치겠다 아 어렵네 뮤가 못하는데 아 초반러 시작할때부터 알아봤어 아 망했다 마지막 썬더만 게임이니까 한번 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오는구만 가봐 가봐 와봐 인마 까아 까아 아아 안돼 와 와 와 레벨에서 밀리네 와 이사일꽃이 벌써 레벨 13이야 그치 레벨을 얼마나 주고 간거야 와 레벨 때문에 안죽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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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치겠네 진짜 뮤가 너무 혼자 노는데 뮤가 너무 혼자 노는데 뮤의 키맹이면 되겠지 포유나잖아 맞아요 지금 열심히 지고 있깁니다 뮤가 못해요 우리 팀 아 4개정 왜왜왜왜왜왜왜왜왜 저거 먹으러 가 어 뭐야 잘가라 어 필자기 시게 만들었다 됐다 필자기는 시게 만들었는데 아 백화열님 고바시보라니 지금 뮤 때문에 지금 심각하게 지금 기분이 안좋습니다 뮤가 너무 못해 아 진짜요? 썬더맘겜 가보자 아 레벨 12까진 만들어야 되는데 못만드나? 아 못만드는데 시간으로 만들어주나? 일로와 어디가 어디가냐구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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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 다시 다 숨어있어 아 뮤 혼자 또 뭐하는거야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아 진짜 나와버렸다 뭐야 어디가 어 야 잡아줘 뭐하는거야 시라크 뭐하는거야 아 시라크 아 미치겠네 진짜 같이 나셔줘야될거 아니야 아 저걸 빠져 아 아 시라크 아 시라크 망했습니다 네 재미있었구요 뮤가 너무 못해 어 뭐야 안 때리잖아 망했다 아 아 망했다 그래요? 아니 우리 팀 뮤가 못해 뮤가 너무 못해 아 아 아 진짜 너 그거 내가 말하지 말랬는데 말했네 eden 아 이게 지는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게 팀전인데 팀이 못하면은 제가 아무리 잘한들 이렇게 되는겁니다 따로따로 따로러왔어 자 이제 다들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스탠더드로 일단은 연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좀 할게요 짤만들기 멈추러 구경좀 할게요 알겠습니다 과연 지금 누가 계실까 아무도 안계시잖아 뭐야 랭크에 한번 더 돌려야되나 안계시면은 랭크 한번 더 돌리겠습니다 아 랭크 마스터 가기가 너무 힘들어 엘리트까지 엘리트 3까지 떨어졌다가 엑스퍼트 4까지 다시 올라오느냐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스위치 또 탈 뻔 안되겠어 이번에는 아마 내 진짜 주캐를 보여주지 원래 주캐 뭐야 저게 저렇게 가면 안되는데 내가 타격 포켓몬으로 가야되는데 디펜스가 필요하잖아 검은콩님 코아 안녕하세요 아 저 바퀴벌레가 위로 올라오면 좋은데 바퀴벌레래 바퀴벌레가 식스팩이 생긴 그런 느낌 모기인가요 야 근육이 나보다 좋아 모기가 피를 얼마나 빨았으면 저렇게 느꼈어 메쉬붕 자 야도라 야도는 야도라는 이렇게 한다는거를 아 진짜요? 나 레벨 6을 만들어줘 누우구 때려 때려떼려 왜 때려 이거 뭐야 뭐야 얘 뭐야 자동성 에니 기준? 아 에니 기준? 아 다 잡네 클났네 아 제가 아리로 내려갔네 클났따 더 클났따 타격이 없으니까 위로 올라올줄 아는데 그렇지 잡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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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잡어 잡어 됐어 나도 레벨업 했어 레벨 6까지 만들어주면 돼 레벨 6까지 만들어주면 돼 나를 나머지 내가 알아서 할게 컴온 컴온 가지마 너무 가지마 너무 가지마 아래쪽 분위기 좋고 위쪽 분위기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지금 너무 내려가지 마라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안녕 안녕 으아아아 끝 이게 바로 코스라리다 이게 어디갔어 어디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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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려고 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 아아 올라와 뭐하는거야 아 아래쪽은 먼저 타려고 그러는건가 으으음 못한다 얘 못한다 가자 아이고 아 못잡았다 그렇지 내가 잡아주고할껴 그저 가봐 안주고할껴 잡어 그렇지 봤죠 이게 야도란이야 야도란이 여기있다고 일로와봐 아이고 아이고 안쓰러도 됐는데 가자 분위기 너무 좋아요 하지만 끝까지 방심하면 안돼요 잡자 바구 앞에 장사가 없지 잡았다 가라 그렇지 야도란이 엄청난 사기라는걸 보여주지 레벨9 만들어줘 레벨9 레벨9 우와 그냥 심탁하는데 저 모기 그냥 심탁하는데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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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요 가정 난 잡기만 해주면 돼 애들이 알아서 때려줄거거든 분위기가 좋을때 방심하면 안됩니다 어 오 지루아 와 이거 아아 다굴 혼자 있으면 안되는데 그래 못잡겠지 혼자서? 야 혼자서 다 된다고? 커버가 된다고? 일로와 잡어!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어디갔어 가자 어 분위기 좋은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무서운데 나 아직 레벨 9야 나를 레벨 12까지만 만들어주면 안되겠니? 네 맞아요 이거 하기 전에 하루에 해판식은 하거든요 어제 여덟판에 맞아요 자유 오 나 킬 뻔했다 게임 킬 뻔했다 뭐야 잘가라 잡았죠 오케이 봤죠? 이게 바로 야도란입니다 야도란 네 그럼요 같이 할게 있습니다 다음판에 같이 하도록 합니다 전판에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안계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랭 혼자 돌린거에요 같이 할게 있죠 안녕? 안녕? 잡아줄게 일로와 일로와 비단 잡히겠는데? 아이고 이거 잡고 가자 넣으라 그래 야 야 순삭이다 가자 내가 다 잡아주고 왔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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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고 잡아 잡아 우와 못잡았나? 오케이 잡았고 오케이 그으아 저기까 잡아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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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잡아야돼 잡아야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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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흐흐흐흐흐 야돈 그쵸 장난 아니죠 완전 탁이죠 때리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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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겨 때리지마 아이고 잘못됐다 야아 장난아닌데 잡아 잡았죠 오케이 일로와 어딨어 내가 몸빵해줄게 일로와 위쪽으로 갈라나 위쪽 아래쪽으로 가겠다 이제 때려도 흉 없어 오케이 좋아 황화하자 어이구 가셨네 어 잠깐만 이요어어 아직 필자기가 다 준비가 안됐다고 이기네 그렇죠 이기죠 이겨야죠 잡았다 봤냐 이게 바로 골씨나리의 야도란이다 이겨요 이겼어요 이거는 골씨나리가 진짜 잘 봤죠 진짜 잘 잡았죠 골씨나리가 생각해도 너무 잘 잡은 것 같아 단판 들어갈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스탠다드로 우리 한번 이제 한번 유해를 한번 우해를 우해를 한번 돈독히 다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죠 어? 안계시는데? 브런치님 아이디가 등록이 안된다던데 일단은 저기 스탠다드 한번 돌리고 네 스탠다드 왜냐면은 초보이신 분도 계시다 보니까 초보이신 분들도 같이 하시려면은 스탠다드로 돌려야 됩니다 브런치님 브런치님 자 들어오실 분이 더 안계시기 때문에 아나정님 마스터컵이네 안오시겠지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스탠다드라고 해도 그래도 화이팅 하셔야 됩니다 네 이겨야 기분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개구리 오오 축하축하 축하축하 아 진짜요? 위로 가지 타격기 있는 에로트라 될 것 같은데 몸빵이 있으니까 얘로 저기 그 뭐냐 그 뭐지? 솔라빔으로 가겠습니다 솔라빔으로 갈게요 에? 데로트가 중앙 가도 돼요? 데로트가 아래 갈 줄 알고 아래 간 건데 이거 이제 막가자는 거죠? 이거 지금 제가 중앙 갈게요 네 데로트 아래 가세요 네 네 데로트 아래 가세요 아래 보전이에요? 아 보전이었어요 아 어쩐지 보전이었구나 아 난 또 보전이면은 아 그치 학살해도 되지 보전이었구나 야 상큼하게 이겨보죠 우리 더문콩님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어디서 뺏길려 그래 보츠 보츠제 어디서 뺏길려 그래 레벨 5를 금방 쉽게 만들어주고 오 먹었어 오 잠깐 잠깐 보탈에 죽겠다 보탈에 죽겠다 잠깐 안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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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죽는 줄 알았다 오지마 인마 야 야 보탈 때 죽이는 시추에이션이 나올 뻔했습니다 오물폭탄 와 보탈 때 죽을 뻔했네 쇼라빔으로 가겠습니다 소리가 솔라빔으로 한번 가면 돼 소셜 한번 가면 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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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라벨 이제 끝났죠 보전 보전 보시면은 가운덴 제가 먹겠습니다 보전은 가볍게 이겨주는거죠 가볍게 아주 가볍게 브런치 브런치입니다 아래쪽은 저하고 브런치님께서 왔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핀치인거같은데 올라가야겠다 쟤네가 모일줄 알아? 모일줄 알아? 가야지 야... 카아앗 암비야우 안녕? 가자 STULE 3대1 레바에요 그러니까 모시라고 해도 숫자 앞에는 장사 없습니다 오우 으 곶이 이제 항복할때가 됐는데 자 살려드렸습니다 가자 간장 다 했는데 피카츄다 피카츄 일로와 잡아줄게 어디갔어 데로트가 위험해 야 데미지 봐봐 블랙힐러님 고아 안녕하세요 바로 가지 말고 좀 이따 가요 정없게 어 까누 죽겠다 가자 야 다 확실짜리인데 이거는 어 뭐야 뭐야 오 컴 주제 오우 잠깐잠깐 어휴 어휴 오잠깐잠깐잠깐 오오 야야야 위험해 아아 죽었어 그래도 두 마리를 잡는 쾌거를 잃었죠 으에 으엓 2 3 3 일단은 혹시 모를거에 대비해서 이제 누가 썬더를 먹냐 이거지 썬더가 아니고 뭐지 가운데 나오네 썬더가 아니었는데 아 레이프자 아 좋군 어 다 돌아가시면 어떡해 와 큰일날보였네 가자 만렙 만들고 가자 가자 레쿠자 자 근데 항복을 안하네 애가 애들이 뭐야 왜 여기 있어 오 쒸 맞을 뻔했네 오 쒸가 위험하잖아 formidable 벗겨요 다 잡았어요 컴존이라 어쩔 수 없나? 죽겠다 죽었다 하지만 1분이나 남은 시점에서 뭐 컴이 검은콩님 안 때려도 돼요 어차피 그 시간대로 못 깨 깨지마 때리지마요 레쿠자 때리지마요 검은콩님 레쿠자 못 때려 제대로 죽어 죽어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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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위험해 어 이거 너무 방심한거 아니야? 나 너무 방심했는데? 5 4 3 2 1 2 2 2 3 2 3 검전이하고 사람 대전으로 해야 와 아슬아슬했는데? 개찐님 구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네의 방식으로 오신것으로 가는겁니다 1 1 2 1 1 1 2 2 2 1 1 1 1 1 1 2 2 1 2 3 2 2 2 3 2 3 3 2 1 2 3 4 4 일단은 세면에서 가야되나? 더 들어오실 분 안계신가요? 연..연습게임이니까 어 도우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슬레이먼스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연습을 하고 연습이 끝나면 냉전 돌리고 저도 이번 시즌에 마스터까지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즌이 얼마 안남았기 때문에 20여치밖에 안남았기 때문에 마스터만 들어가면 일단 성공입니다 안계신 관계로 일단 시작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밟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단체처소는 5단체처럼 3단체처소는 5단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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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단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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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부쩐인가? 아 요식니끌 적으로 만날 때는 엄청 짜증나지 또 부쩐이네 부쩐이 아닌거 없나?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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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쩐이니까 살살 들어가겠습니다 또 보쩐입니다 우리 검은콩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보쩐 혼자 펴도 바를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보쩐이기 때문에 너무 방심하면 또 안됩니다 방심하면은 보쩐에게 지는 수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되요 이번엔 탱커로 쏘 가겠습니다 좋아 이번엔 탱커다 아이고 내껀데 양념 다쳐놨는데 굿 역시 호시야 이렇게 똑똑하지 않구만 알파고가 이걸 한다면 구아 패언니 구아 안녕하세요 그리고 보니 검은콩님 이상희씨 안하셨네 이상희씨로는 거의 그냥 학자일극으로 나가시던데 가자 레벨 9 만들자 탱커 앞에 서는 무용지물이다 레벨 9 레벨 5네 귀엽네 최강이 되겠어 LGL의 키는 제가 잡겠습니다 저 혼자 잡겠습니다 탱커기 때문에 혼자 잡아도 돼 안녕 오오오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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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먹는다 레벨 10 너무 방심하진 말고 레벨 10 레벨을 적당히 올려가지고 애들을 대학살극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미 대학살이 시작이 됐죠 저거는 이 쟈로인데 먹어라 먹어라 일루와 내껀데 음 나쁘지 않구만 펌전이 계속되면 재미가 없는데 세번 스탠다드하고 그 다음에 한번정도는 랭게임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연습하고 실전 연습하고 실전 이렇게 가야되는데 한번 더 연습게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랭게임 한번 가겠습니다 이번에도 컴터가 안걸렸으면 좋겠다 연습이 안되잖아 뭐야 안 들어오시는거야? 한번 초대하고 안 들어오실거 같으면 그냥 저희들끼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판은 랭전입니다 썸핀니 팔로우 썸핀니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우와 승인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잘오셨어요 시참이죠 시참이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일단 스탠다드 한번 더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랭전 한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컴전이 두번이나 있어가지고 약간 지루하셨을 분들이 계실거 같기에 이번에도 컴전 걸리진 않겠지만 또 컴전 걸리면은 가볍게 연습했다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랭크가 어떻게 되시나요? 썸핀님은? 마스터 부럽다 저 이거 시작한 다시 다시 컴백한지 얼마 안되가지고 아직 엑스퍼트에요 어..어..거..어..이번에는 아니다 됐지 그 다음에 삐까 아우 랭..랭 심한거와봐 근육무원이 있으니까 내가 서포트를 제대로 해줘야겠다 한번정도 랭하는게 낫죠 랭하려고 오시는분들 있으니까 정글루카 정글루카 야오 넘넘넘넘넘 이번에는 컴전이 아니니까 긴장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배보자님 윰넘넘 나 드라인 다갖으면 안되는데 아! 좀 기부하셔야 할걸 잡았! 같이! 이게 바로! 야돈에 아 학원에 집중하느냐 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 아이고 아 젠장 누구고 나버렸어 오지마 임마 넌 못잡아 임마 어디가 군부실력도 전부 다 아 그래요? 다행이다 좋아 절 레벨 6으로 만들어줘요 쇽 버튼을 제가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루와 야! 어디있어? 어 잠깐 이거 지나면 안되는데 야! 어디있어? 야! 야! 그렇지! 아비야우! 이거지 아 저 서포터로서 제대로 역할을 했습니다 일단 빠져줘야돼 빠질땐 확실히 빠진다 레벨 6만 되면 돼 잡을 수 있어 그러면 애들 서포터 오케 됐어 안녕? 잡았어! 때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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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일루와 이거 맞아! 어! 좋아! 안녕하세여 이거 맞아 뭐야 뭐야 안녕! 아 못잡았다! 아 이런! 오케이 굿! 그쵸 저도 안했다가 한창 안했다가 얼마전에 시작했어요 안녕! 잡아줄게 아 못잡았어! 자 우린 왜 위를 지키면돼 정고유저잖아 정고도 했고 안녕하세요 잡았지롱 잡았지롱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된다고 된다고 됐잖아! 위험해! 야! 야! 잡았다 헤헤 이게 바로 골씨나이다 아니야! 넌 안돼 임마 넌 안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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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 잡았다! 하하이 잡았다 잡았다 안돼! 안돼! 위험해! 와! 잡았다! 잡았다! 바타쩌! 이게 야돌 아닙니다 괜히 야돌알 아니에요 댕자래 댕자래 뭐야 외도방가 어딜 떠 너는 체력이 약해 인마 가라고 가라고 그렇지 아비야옹 일루와 잡아 그렇지 오 위험하다 위험하다 하지마자 그렇지! 잡아라 그렇지 봤죠? 이 골씨라리의 진짜 찐실력입니다 AI 아닙니다 지금 지금 학살하고 있습니다 지금 틀났어요 지금 안녕? 난 너 혼자 돈비진 않아 나 혼자 돈비진 않아 채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 채시 이상하다고? 왜? 빙긋가루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위에 괜찮아요 저 정도는 줄게 있지 저 정도는 줄게 있어 비둘기는 구구하고 울어 맞아요 구구 구구가 지나면 뭐지? 일루와 안녕 잡아줄게 잡아 그렇지 헤헤이게 바로 골씨라리 아 구구라면 피줘도 됐나? 잡아! 헤헤이 봤죠? 이렇게 잡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카운터 이게 바로 카운터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아 그 다음에 이렇게 때려 그렇지 갔죠? 일루와 일루 어디가니? 어디가? 나는 함부로 가지 않는다 뭐지? 잡았다 암비야우 어디가 안돼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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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찡으로 좀 할게요 그렇죠 저 이 향의 꽃이래 이상의 꽃보다 더 잘해 굿 오오오오오오오 좋아좋아 저는 절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얘는 같이 움직여야 힘을 발휘하는 애기 때문에 예 같이 움직여야 힘을 발휘하는 애기 때문에 잡았고 가시죠 네, 투표해요 안녕? 오 뭐 봐 오 뭐 봐 어딨어? 야도란한테 덤비고 있어 일로와 일로와 아 못잡았다 도망쳐 도망치라고 도망쳐 일로와 빠져요 나 혼자 좀 목잡는단 말이야 아아 그렇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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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버려 잡아버려 그렇지 레벨 13까지 올라가지고 좀 고급적으로 해보자 뭐야 뭐하고 있는거야 얘 뭐해 안 움직이는데 어 됐다 깜짝이야 놀랬네 에이 저도 알고 있어요 일로와요 어디갔어 와 일로와 일로와 어디가 아 쟤 못잡는단 말이야 아 찹 뭐야 아 젠장 픽살게 당했구만 가시죠 무조 잡아야돼 이건 잡아야돼 그니까 어딨어 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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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잡을게요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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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야도란 있어 야도란 있어 아 재잡으면 안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오 잡다 됐다 잡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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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때려 아 그렇지 고 맞죠 이게 바로 차이다 이게 바로 차이다 이게 바로 차이다 가자 나 혼자는 덤빌거 없어 도망쳐야돼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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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치라고 도망쳐 그 뭐야 일로와 잡아줄게 일로와 안 뺏기죠 안 뺏기죠 이거 이겼어 오 야 야야야야야 아팠어 방금 전에 일로와 그렇지 아 안녕 끝 셋 클린하죠 아주 클린합니다 네 클린 예 아주 클린합니다 야 이만큼 클린한거 본적이 없습니다 야도란 야도란 정말 좋아할거 같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요 네 네 네 다들 좋아요 한번씩 눌러드릴게요 그치 서포터로써 나쁘지 않았쇼 자 이번에는 네 맞아요 저도 그걸 알았쇼 서포터로써 랭크매치를 한번 가고 싶은데 우리 네 검은콩님 잠시 관전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우리 상냥하시고 어 멋지신 우리 검은콩님 랭크맨츠 한번만 도 푸르님 고아구 안녕하세요 여기서는 관전은 그냥 제 방송을 보시는 겁니다 네 방송 예 감사합니다 어 랭크를 충족하지 못한게 없어 어 있어 안되겠다 들어오세요 다시 들어와요 검은콩님 안되겠어 스탠더드 가야겠어 스탠더드 가겠습니다 네 스탠더드 가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저 갑니다 오케이 제가 야도란으로 일단은 컴이 아니면은 야도란으로 제가 발라버리는 이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nadzieję 맞으세요 맞으세요 그러지마요 옛날 생각나잖아요 뭐라 онов 저거 흑옷 들어와요 한번더 들어오신다고 checking 아 저 지금 엑스퍼트에요. 엑스퍼트 4단계. 시작한지 다시 시작한지 얼마 안됐어요. 1주일밖에 안됐어요. 한때 제가 마스터 2400까지 찍은 사람입니다. 와 공부 끝! 수고하셨어요. 아 오늘 벨페 업데이트 해주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근데 2400까지 갔을 때 다른 랭커들은 3000 이상 가고 막 3200, 3500 막 이렇게 가가지고 네 말씀하세요. 스위치 부셔먹고 한동안 안하다가 221만에 다시 시작한 고스나리입니다. 닉네임 고스나리 확인 오케이. 신초할게요. 알겠어요. 들어와요. 일단 들어와요. 얼른 시작하게 이제 아 안풀려가지고 이게 스위치를 들고 게임하다가 스위치를 아 이거 아 아니요 던진게 아니고 구부렸어요. 네. 아 할 때 이제 그 패드를 구부리듯이 아 얘기하지마요. 네. 근데 완전히 망가진건 아니고 되긴 되요. 되긴 되는데 그 스위치 그 덱 독에 꽂아가지고 하면 열을 엄청나게 받아요. 네. 아니! 진짜 제발 들어봐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잊어버리지도 않아. 아 썬팬님 감사합니다. 아직 그 감기가 낫지 않아가지고 약간 목소리가 돌아오진 않은데 감사합니다. 네. 발열. 네. 일단은 저는 아 안해보고 안해볼 사람이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쵸? 뭐 시나리가 이런 사람이라고 맞아요. 하나는 들고 다녀요. 그래도 맞아요. 흑을 스킨 아 예전에 이상의 꽃 림피아 이상의 꽃 림피아 였다가 림피아는 계속 하고 있는데 요새 야도란에 좀 꽂혀가지고 아 아 봇이에요? 아 야도란 그냥 가볍게 가겠습니다. 네. 예. 예. 사람. 사람이 가야되는데 예. 사람. 사람이 가야되는데 일단은 거문콩님 레벨업 시키러 들겠습니다. 거문콩님 레벨업 시키러 들겠습니다. 이거 드세요. 그렇지. 아이고 어. 보신데 야. 안녕? 보신데 글보호터 먹었어. 이번 보호 심상치 않다. 오. 뺏겼어. 오. 뺏겼어. 오. 뺏겼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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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봇 잘하는데? 네. 야. 봇한테 죽었어. 야. 야. 이번에 AI 잘하는데? 밀렸어. 지금 우리가. 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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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되는데 쟤. 왜. 봇이 여기 다 모여있어. 나도 레벨업 좀 하고싶다. 어어. 아. 때렸을까 했는데. 아. 진짜요? 저기. 위로 좀 올라와요. 네. 위. 다 위에있어. 지금 봇이. 이 봇 좀 잘해. 네. 방심하면 안될거 같애. 네. 아. 뱃숨 봇 아닌. 아. 진짜요? 아. 인간이나. 봇이랑 섞여있나? 그럼 방심하면 안되지. 나 레벨 다 좀 만들게요. 아. 나 레벨 다 만들어야된다니까. 레벨 다 좀 만들어줘요. 오케이. 됐어. 어디서. 오지마 임마. 오지마란 말이야 임마. 오일줄 알아. 도망쳐. 잡았고. 아. 진짜요? 굿. 어. 근데 이. 보치고 좀 긴장했어요. 예. 감담 선을 했습니다. 예. 아랫도는 저쪽으로. 젖을 뻔했어요. 네. 아이고. 큰일났뻔했다. 어. 일루와요. 응.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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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요. 때려 때려 때려. 그렇지. 네. 근데. 보트 같지가 않아. 잡았고. 잡았고. 됐어. 이거지. 이거지. 자 일루와. 잡아요 잡아요. 오케이. 그렇지. 어디서. 잡았어요. 때려 때려 때려. 그렇지. 예. 이런. 아 진짜요? 열탕. 아. 알아요. 열탕 좋아요. 열탕 써봤는데 괜찮더라고. 괜찮은데. 그래도 저는 원래 기본 조합이 좋습니다. 뭐야 뭐야. 깜짝이야. 아우. 놀래라. 어. 놀랬어. 썸팬님. 놀랬어요. 우와. 깜짝 놀랐네. 왜 두마리인가 했네. 와. 놀랬네. 그쵸. 야도란이. 혼자. 는. 되게. 는. 되게. 약간. 그쵸. 두 명 이상 다니면은. 일단 피해야돼. 요. 야도란이 보이면 피해야돼. 일단은. 죽는건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쵸. 제가. 저기. 고정시킨 다음에 조로아크가 공격을 하면은. 그만큼 좋은 조합이 없습니다. 응. 굿. 가자. 끝. 모일줄 알아. 오. 굿. 아. 진짜야? 오. 굿. 엄청 잘하시는거네. 일로와요. 야도란 보이면 바로 피해야됩니다. 제 야도란은 아픕니다. 잡아요. 흠. 자. 이거 잡죠. 아주 좋아요. 굿. 아. 진짜요? 난 조로아크보다 그. 뭐냐. 그 있잖아요. 그. 모기. 모기. 그. 있잖아. 까마. 까망이? 까망이였나? 어우. 제일 제일 짜증나. 까망이. 까망이 진짜 짜증나. 어. 아 깜깜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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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진짜 짜증나요. 깜깜이 진짜 짜증나. 까망이네. 죄송합니다. 네. 토요나 유저님인데 죄송합니다. 네. 네. 신보다 짜증나요. 진짜. 진심. 잡고. 그렇지. 잡죠. 굿. 꿀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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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고신나리 왜 여러분 감기 조심할게요 아직 감기 걸려가지고 콜록콜록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쵸 아 진짜 깜깜이 진짜 와 막 열받아요 깜깜이 할 때마다 내가 이겨 내가 이겨 자 자 고통을 안겨주는 깜깜이 그러니까요 근데 해보니까 또 어려워 네 스텐하고 있습니다 랭저는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따로 돌릴게요 어우 놀래라 놀래라 썬피님 여어 다 잡네 잡아요 네 잡을게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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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안잡아도 돼 잡아도 되겠구나 자 제가 이제 주위에서 냅고자 죽었다 그니까요 짜잔 자 가자 잡는건 재담당 여기만 여기만 있으면 돼 너무 거기에 끼친 말고 블루스카이님 너무 방심하다 죽어요 진짜 안나오는거야? 아니 뭐 나왔는데 딴 데가 있는거야? 아 나왔는데 딴 데가 있는거구나 안녕? 아 감히 야도라는 이기신가 그래 오오 아프지 않았어 잡았어요 해려요 이거지 볼 수는 아니었네요 그니까 나 보신 줄 알았는데 아니 몰려다리는거 하고 하는거면 스탠다드로 저처럼 방송을 하시는 분이거나 같이 하시는 분이야 3 2 1 2 2 2 2 2 3 재밌는데? 네 한판 더 네 그니까요 야도라는 이거다 야.. 다른 캐릭터에 저 랭크 매치 조건 만들 순 있는데 아 진짜요? 아니요 근데 랭크가 달라서 안될거에요 멀려다닌다 멀려다닌다 이건 말이 안되지 아우 누구 나가셨다 왜 나가셨어요 얼른 들어와요 랭 돌리러 가셨나? 엄지님 랭크 돌리려고 지금 게임 시작하신거 같다 랭크 돌리려고 지금 게임 시작하신거 같다 블루스카이님이 안계셔 아 그 제가 친구 추가를 안해가지고 이거 번호치고 들어오시겠어요? 들어오셨나요? 안들어오셨네 나나나나나나나나나 네 맞아요 네 말씀하세요 저랑 바텀 같이 갈래요? 좋죠? 제가 야도라룩으로 갈게요 격투 포켓몬으로 가주세요 격투라던가 그런걸로 가주시면 서포트는 저한테 확실하게 맡겨주십시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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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야도란드 해피너스는 좀 말이 안되잖아 네 아 아래쪽 네 아 우라우스 좋아졌어요 아 진짜요? 클래시 잠바부님 설마 오시진 않겠지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야도랄이랑 같은 라인일 땐 깜깜이 하지 말아야겠다 맞아요 주챔, 주챔이 뭐에요? 주챔이 뭐에요?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주챔, 주챔이 뭐에요? 저, 아 캐릭터 주로 하는 캐릭터? 이상의 꽃 저기, 림피아 야도란 지금 야도란에 좀 꽂혀있어요 제일 자신있어하는거는 원래 림피아였거든요 림피아 근데, 어 해보자님이 고르셨네 야도란이 능욕잼 능욕잼 이번엔 림피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림피아도 보여드려야지 해피너스니까 림피아로 가겠습니다 리드 180겐치 야도란 하시지 야도란 해봐요? 아 이거 방송각 나오려고 하면은 또 이거 야도란을 또 해야되는 이런 예 말로찌님 고아 안녕하세요 해피너스의 공격 공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피너스 싸대기가 엄청나게 아프잖아요 너무 귀찮은데 어떡하죠? 채색 만모 금장이다 아 근데 이번에 는 사람인데? 장난치면 안되는데? 장난쳤는데? 큰일났다 어떻게 누가 중앙이에요? 해피너스가 딜이 좋아요? 저 레벨 다 만들어줘요 위험하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쁘지 않았어 내가 잡았지! 롱!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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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마 어디서 인마 어디서 인마 야도란이라고 나는 야 어디서 이씨 야도란한테 내가 잡았.. 어 뭐야 내가 잡은게 아니네 듀트리오 잡아줘요! 듀트리오 너무 가지말고 빠져주고 이렇게 잡아주면은 아 걸렸는데 아 듀트리오는 가세요 네 가셔도 돼요 여기는 해피너스도 레벨 업해야되니까 레벨 6되면은 이제 잡을게 있습니다 애들 근데 타격.. 타격하는 애들이 없어가지고 약간 좀 애매한데 그렇지! 가지마요 가지마요 우리 딜없어 뒤로 잡을 수는 없죠 아 못잡았다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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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지고 잡아! 땡겨! 아 아깝다 가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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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딜없어 우리 무리할 필요없어 우리 무리할 필요없어 우리 딜없어 아 아 와 야 오다아 아 딜이 없어가지고 일났다 망했다 그니까 그니까 집 지키는 조합이여가지고 금방 당해요 내려가요 내려가 내려가 무조건 내려가 무조건 내려가 무조건 내려가 이건 지겼따 아아 야 잡았어 난 안죽어 이거 스킬 해주겠어 때려봐 임마 때려보라고 임마 아아 어딨어 임마 땡겨 아 진짜 아니 두트리 어디갔어 아싸 좋아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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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워주게 한거만해도 됐죠 완벽해 완벽해 아아아아 아깝다 아깝다 아아아아 에엥 아 진짜 너무 장.. 캐릭터를 장난쳤어 아아 아 여기선 야도라니 힘을 못쓰는데 아 여기선 야도라니 힘을 못쓰는데 아 못잡았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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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우리 야생 포켓몬 잡아요 네 야생 포켓몬 잡아요 그래도 위에는 잘했어 우리 위에는 잘했어 우리가 지금 캐릭터를 장난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거지 네 레벨 9 만들어야 돼 우리 일단은 필샷 초필샷이네 시키자 우리 오케이 두트리오 가요 위로 올라가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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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오케이 오케이 나를 나를 향해 쓰다니 아주 좋아 아 나를 향해서 야 이정도면은 이정도면 괜찮아 애들 픽작이 두개나 뺏었어 애들 픽작이 두개나 뺏었어 아래쪽 아래쪽 가기전에 위로 가가지고 잡아주고 어디서 올려그래 아퍼 아퍼 일로와 나 초필샷이 있다 이 자식아 초필샷이 있어 임마 초필샷이 있어 임마 잡아 때려요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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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더 잡아 때려면 때려 임마 어 뭐야 아 그래도 안죽어? 야 그래도 안죽어? 네 하하하하 딜이 안들어가 아 딜이 안들어가 어떡해 어떡해 딜이 안들어가 잡았다 아 으헤헤헤헤헤헤헤헤헤헗 잡았 잡아요 잡았다 와아 잡는거 드럽게 힘드네 와아 잡는거 드럽게 힘드네 진짜 흐흫 야 잡는거 피카츄 너 이리와 넌 내거야 내가 캣 해주겠쇼 잡아요 그렇지 끝 또 어딨어 다음 잡을 타겟 네 타겟 컴온 뭐야 못잡았어 잡아요 잡아요 우리 딜 딜러가 없어 딜이 없어 그렇지 얍 얍 얍 잡아 잡아 그렇지 택 이거 이기겠는데 잠깐만 이거 이기겠는데 잠깐만 이거 이기겠는데 자 방심하지마 우리 딜 없어 우리 막타야 막타 막타를 쳐야돼 우리 가운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와 이제 우리 멀리 갈 필요 없어 이리와 안녕 우나 아 이제 침잡으면 안 되는데 때려때렐때렐때렐때렐때렐때렐때好吧 때려때려때려때려때려라 성공해라 됐죠 잡았고 그담에 잡고 땡겨 그담에 아 안돼 다 돌아섭쇼돼 안돼 위험하다 우리 딜러가 없어 어 잠깐 우리 딜러가 없어 때려도 때려 때리라고 아무도 없어 와 잡어 아 못 잡았어 아 잡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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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못 잡았다 잡아요 무조건 잡아요 무조건 잡아요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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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때리면 안되겠다 에너지 없잖아 우리 그치 이제 레쿠자를 먹을 필요가 없어 안녕 됐어 됐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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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감사합니다 잡았어요 안녕 하하하 이렇게 잡는거지 눈격 꿀잼 어 위험해 그렇지 두트로 넣어라 5 4 3 2 1 넣었어 오케이 하하 레쿠자를 먹으네 고마운 시간에 없어 그래도 넣었어요 오 뭐지? 질절하는데 이겼는데? 예 우리 질절하는데 이겼어 아니 해피너스 대 해피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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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두란 저압이 이렇게 좋았어요? 네 난 완전 덱망했다 이생하고 있었는데 어 덱 좋네 진짜 네 워 아니 해피너스가 딜이 들어가 네 예 화력이 안맞는데도 이겼어 네 들어오실분 들어오세요 네 한타가 잘되죠 아 그래요 야 재밌다 재밌다 아 탱커가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이번에도 컴이면 안되는데 근데 자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납치 엄지나니님 이젠 어 아닙니다 네 네 더이상 얘기했다가는 또 쌍욕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시나리 방송에서 쌍욕은 고바스보죠 네 고바스보 견나트리가 가장 쌍욕이죠 아 감기가 얼른 낫고 싶은데 또 저기 목감기가 또 도져가지고 페나 페나하려고 했는데 아 진짜요 자 디펜스가 필요하대요 디펜스가 필요하면 또 야도란이 또 빠질 수 없지 근데 누가 야도란 했네 흠 엄지님이 야도란 했잖아 흠 엄지님이 야도란 했잖아 뭐야 검은콩님은 저기 위쪽으로 가요 위쪽으로 위쪽으로 가서 먼저 레벨업해 안돼 안돼 그나마 타격있는 애 잘하는 애가 아 그럴까요 그래요 그러면 저기 가요 흠 검은콩님 중앙 가세요 검은콩님이 저랑 방송하는거 외에는 이 게임을 맞으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건데 대부님 고아 안녕하세요 고스나이 방식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위로 갈게요 야도란 화이팅 엄지님 저랑 호흡을 맞춰보죠 어 검은콩님 그거 때면 안되지 된장 나 하나밖에 못먹었어 컴인가? 아니에요 컴 아니에요 안녕 못잡았지롱 처음에 아이템을 쓸까 하다가 아이템은 좀 나중에 써야되는게 나을것 같아서 안썼습니다 오케이 안녕 유 안녕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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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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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지님 몸빵 오케이 그렇지 어우 죽는줄 알았네 와 잘했어요 엄지님 저거 먹어요 엄지님 레벨 다 돼야돼 저는 레벨 5에 지나니까 뭐야 안돼 안돼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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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열탕 좋아요 아 못잡았다 못잡았다 아 망했다 짐라시켜봤다 잡았다 그렇지 요심 잡자 잡자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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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깝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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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지님 빠져야돼 네 아 아깝다 난 레벨 5 돼야되는데 난 레벨 5 돼야되는데 우리 두꺼번에 레벨 7대 솔라빔은 그니까 이번엔 솔라빔 조합으로 갈건데 어차피 야도라니아는 든든한 탱커가 있기 때문에 아래쪽도 약간 애매한데 안뇽 안녕? 넌 못잡아 이마 아 못잡았다 레벨 7을 만들어줘요 어어 잡았다 와 기술이 무슨 다양하게 나와 나 레벨 7 만들고 오케이 솔라빔 죽었어 어딨어 이씨 죽었어 어딨어 이씨 레벨 7놈 그렇지! 빠져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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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지님 좀 빨리 깨시지 아 아깝다 일단은 빠져야돼 엄지님이 탱커로 가구 그래야되는데 우리가 위험해 엄지님 너무 가지마 흠 잡았고 잡았고 됐어 됐어 레벨업했고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이씨 어어어 피치약 있을걸 아 피치약이 안췄어 흠 위에 잡아야되는데 갑니다 좀만 기다리세요 좀만 기다리세요 볼피나리가 갑니다 간다구 이야 오지마 와 우리팀이 있었잖아 이야 못잡았다 잡았다 됐어 아주 치열해 됐어 굿 굿 굿 와 솔라빔 내꺼를 또 쓰다니 때려야 이제 분명히 아래쪽 때릴거야 아래쪽 가죠 아래쪽 가요 아래쪽 가요 아래쪽 가요 내가 먹었지롱 흠흠 너무 무리할 필요 없어요 네 어차피 못들어가 저거 아래쪽 우리가 노리는게 더 좋아 왔다 요신이 왔다 아 또 요신이 왔어 아 뭐야 근데 피치약이 묻힌다 아 피지에 괜히 아꼈어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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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야도란은 거기 있으면 안되는데 네 아직은 나쁘진 않은데 위로 가야겠다 위 위험하다 다 모여있네 굿 야도란 잘한다 굿 굿 뭐야 뭐야 맞죠 이게 바로 어 필작이 뺏겼다 좋아 필작이 뺏으면 되요 필작이만 빼면 돼 필작이만 빠지면 돼 아 나 죽었다 아 일단 죽고 위에 치켜야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야도랄이 몸빵 펴주고 난 중앙 갈게요 중앙 가는게 맞는거 같아 네 그치 야도란은 그 위에서 자꾸 철성이면 됩니다 네 때리자 아 얘네 집중 못해 우와 잠깐잠깐 필작이 필작이 썼는데 와 필작이 썼는데 아 이거 오케이 하하하하하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필작이 한번도 못썼어 잘하시는데 야 잘하시는데 카펠리스 야 장난아니에요 4연킬했죠 방금전에 네 역시 레쿠자 망겜 썸망겜에서 레쿠자 레 렘 망겜으로 바뀐거에요 당당하게 딜 1등 한계없는 일은 아니에요 많이 하셨어요 괜찮아요 어 무섭다 흑흑 재밌죠 여러분도 랭크 올려가지고 고스나리랑 함께 랭크전 해보시는거 어떻습니까 저는 잘 몰라요 네 저는 잘 몰라요 질줄 몰라요 저는 네 질줄 모르는 네 한때 마스터 마스터였던 네 해피너스 막타복이 있는데 그니까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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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도 엄지님 야도나노 가시겠지? 안 써본거? 일단은 나 이거 진짜 안 써봤어 오늘 얘 한 번도 안 써봤어 그만 이겨주세요 그만 이겨주세요 아 그만 이겨주세요 한 번 지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한 번 지죠 뭐 까짓거 엄지님은 위로 올라오시고 엄지님 위로 올라오시고 검은콩님이 가운데 가세요 그니까 그니까 아까 근래 잘하시던데 오오 바로 고르셨어 시원시원하게 사이다 같은 게임이 돼가고 있어 지금 그 없는 줄 알았어 아 진짜 이번에도 유저입니다 긴장하세요 일단은 야도라는 저부터 진화를 먼저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엄지님이 진화를 하고 검은콩님은 이거 때리면 안돼 잡아도 돼요 네 잡아요 뭐야 얘 뭐야 히라크다 아 못잡았다 아깝다 아 아깝다 아 아 저거 저거 잡아야 돼 저거 잡아야 돼 저거 잡아야지 내가 레벨 오른다 잔만보가 이상한 듯한다 오케이 됐어 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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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잡아야 돼 무조건 잡아야 돼 아 젠장 조촌 참고 싶어 아 넓어어어어 잡았다아 반려 이게 바로 고스다리의 실력 아아 안 돼 죽겠다 흐흐흐 아 아 네 저 하이퍼보이셔라 합니다 하이퍼보이셔라 저 일단은 지키세요 이제 우리 지켜야돼 오지마란 말이야 이쪽으로 오겠지 됐어 그만 어디갔지? 없는데? 뭐야 핫담이 왜 있어 시켜줄게요 됐다 레벨 6 됐다 아 근데 엄지님이 레벨 6이 돼야 되는데 야 저거 세말 세말이나 있어 야 저거 어떻게 도망 못가잖아 일단 이거 먹어줘요 엄지님 이거 먹을 수 있어요 엄지님 지금 분위기 좀 안좋죠 줄권 줘 그래야죠 야아 아래쪽 3명 모여있어가지고 그렇지! 잘했어요 아 젠장 뭔가 좀 분위기가 안풀립니다 네 위로 올라올게요 네 잡만보 잡고 바로 위로 올라오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불리해 아 젠장 언제 언제 이렇게 됐던가 우와아 우와아 와 저거 못잡는단 말이야 우리 위험한데 댕위험한데 예 그니까 너무 잘 힐트는 없습니다 우리 막타에서 이기면돼 막타에서 레벨 올리세요 레벨 아 검은콩님이 중앙에서 못되셨었구나 와 와 저거를? 와 못잡았어 나 레벨 나 레벨 8이 아직도 와 와 어어 야도라 야도라는 혼자 다니면 안돼요 야도라는 돌아와요 흠 혼자 다니면 안돼 흠 이번판은 깔끔하게 졌다 그니까 이번에는 깔끔하게 깔끔하게 인정하죠 깔끔하게 인정해 흠 이거 막타 못봐 막타 못봐 레벨 차이가 너무나서 네 레벨 차이가 너무나가지고 못이겨 그니까 바텀이 너무 컸어 맞아맞아 잔만보가 아 그래요? 야 잔만보가 미쳤어요 아우 어렵네 야 그래도 스탠다드에 이런 실력자가 있을 줄이야 실력이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길 수가 없었어 자 해보자님 쉽게 마무리하시고 그니까 괜찮아요 이길때도 있으면 질때도 있는거죠 이번반에 진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엄지님 저기 뭐냐 야도란 말고 다른 분 다른거 잘하는거 있어요? 야도란 말고 다른 캐릭터 음 음 음 없어요? 뭐하지? 야도란은 발 묶어두는거만 제대로 잘하면은 진짜 무섭습니다 야도란 해보자님이 야도란하시게? 아니구나 근데 이랬는데 이랬는데 컴좌이면 진짜 억울할거야 이랬는데 컴좌이면 억울한다 진짜 이랬는데 컴좌이면 억울하다 진짜 이랬는데 이거 하세요 아냐아냐 늦었다 늦었다 그냥 하세요 네 위로 가요 엄지님이 중앙 가야되는데 엄지님 저 안되시니까 자 일단은 검은콩님이 중앙 가시고 야도란하고 리자몽하고 위로 저 일격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늦었어 이미 늦었어 네 이미 늦었어 검은콩님이 때리면 안돼 어 리자몽 뱅좋아요 리자몽도 그 올려야돼 아 내가 뭐가 되는데 그 사람이네 가지마요 가지마요 우리 레벨링 딸려 지금 아 잠깐 아 조준을 잘못했어 아 아 조준을 잘못 너무 흥분한 나머지 조 조준을 아 아 푸클립 노란배치였어요? 진짜? 저는 열탕 안갑니다 오우와 우어아 우와아 워어어 장난 아니다 그렇게 몸빵을 했는데 아니 근데 주강이셨던 분은 왜 위로 안올라오셨어요? 지금 가면 안돼 몸빵 약해 못가 다행이다 그래도 빠졌다 아 못 빼 못 빼 아 못 때려 엄진이 레벨업 해야돼 들게요 얼른 다 들게요 다 들게요 있는거 다 드셔 진화해야돼 그리고 검은콩님은 가운데거 드세요 거기 드시지 마세요 지금 거기 저 혼자있기 때문에 드시면 안돼 네 아 진화양님 코아 안녕하세요 이번엔 좀 불리하다 나 레벨 6정도 돼야 쟤를 잡을 수 있는데 아 망했다 레벨 6은 돼야돼 지금 얼른 맞춰야돼 맞춰 됐다 맞췄다 자 가운데거 드시지 마시고 위나 아래로 내려가세요 가운데 계신 분 형들 리자드 모임 저도 몰라요 뭔가 뭔가 한바퀴를 돌았는데 네 그니까 덴간지인데 아 뭐야 아 못잡았어 일단 고음악 풀어졌고 위험해 위험해 일로와 와 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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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벌써 레벨 9야? 우리가 레벨 디자인을 못했나? 와 레벨 디자인이 안됐구나 우리가 검콩님은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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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멀리 있어 가까이 있지마 아 못잡았다 빠져요 빠져요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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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레벨 올려 레벨 올려 리자몽 돼야돼 지금 엄지님 빨리 리자몽 돼 엄지 아니 검은콩님 가운데꺼 드셔요 가운데꺼 리자몽 돼야됩니다 지금 이거 이거 드셔요 이거 이거 왔다 왔다 아 진짜 아 빨리빨리빨리빨리 왜 안쏘어져 왜 안쏘어져 안쏘어져 아 그니까 그게 아니고 곱씨냥이 방송 맞아요 맞아요 네 곱씨냥이 방송 아니면은 게임을 이 게임을 잘 안하세요 네 그래서 내가 그만해 진거 인정하죠 뭐 어쩔 수 없다 레벨도 차이가 난다 이거죠 이거 못 이겨 한 마리만 타면 돼 그치 와 저흰 그냥 양악하는데 어 오 잠깐만 레벨 레벨링 됐다 레벨링 됐다 우리가 지금 리자드 무조건 못잡아요 지금 레벨9 돼야돼 지금 네 그치 지발 지발 내 지바라 내 지바라 이쪽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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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다들 아 어디가 아 어쩔 수 없다 아니 질게임이죠 뭐 질게임이지 뭐 질게임 질게임 어차피 이거 뭐 랭전이 아니라 또 아 못잡았다 아니 핏따기를 이 친구는 그 아까운 핏따기를 여기저 어디 아 그래요? 못잡았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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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야 이거 어떻게 핏따기를 찐다고? 얼마나 여유가 있는거야 끝 상복 아 어렵다 아 어렵다 뉴비는 울거에요 연습하세요 연습하세요 저 리젠타이밍은 뭐죠? 위쪽이나 네 그쵸 감기 진짜 힘들어요 아 젠장 적한테 동정을 당했습니다 지금 적한테 동정을 당했습니다 지금 자 해보자니 레디 레디 왜요? 치킨 왜? 네 샤워샤니 고아 안녕하세요 아 해봐요 네 하셔도 돼요 네 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자 가지 자기가 네 무슨 악몽 보스나리랑 함께 있었구나 그런 악몽이었다니 아 렛 렛은 제 악몽이고 누구한테 엄지님 빨리 캐릭터 선택해줘요 동시한테 뭐 잘못한거 있어요? 어? 엄지님 무조건 위로가요 위로가 서포트 잘해줘야돼 엄지님의 서포트에 따라서 해보자님의 위력이 달라집니다 아 진짜요? 림피아 진짜 이쁘네요 림피아 진짜 이쁘네요 그쵸? 현질의 힘 현질 할거 하지마나요 민초초화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진짜요? 근데 그 연격이 좋으니까 이 야도란이 더 잘해야돼요 야도란이 그 잡기 기술이 진짜 제대로 잘 먹혀야 진짜 100% 120%가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야도란이 꼭 필요해 용기 아 진짜요? 이런 위 위 위야 위 아 내가 못먹었어 아래쪽에서도 한번 더 나와요 아니 내가 먹어야돼 서로 됐다 됐다 아 빠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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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잡았지 내가 잡았지 롱 레벨업 하세요 거문콩님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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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있으면 안돼 지금 그 기술을 거기있으면 안돼 나온단 말이야 아깝다 거문콩님 건데 됐다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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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거문콩님 레벨업 우전 흠 일단 겁 한번 주고 때려 무조건 때려 이거 뺏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먹고 이거 이거 먹어 이거 이거 거문콩님은 가면 안돼 가면 안돼 거기 가면 안돼 그렇지 이것도 드시고 같이 먹어요 같이 어 됐어요 됐어요 못 먹었지만 어쩔 수 없다 시청자는 아니죠 이거 다섯 분은 저희 팀 다섯 분은 시청하시는 분 맞구요 저희 상대팀은 지금 누군지 몰라요 어디서 방송볼때만 하시던데요 20초되면 나옵니다 거문콩님 20초되면 거기 나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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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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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 맞을 수 있죠 잡을 수 있죠 Empimm 잡을 수 있죠 Est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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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ib 봤어 적은етр 이따 야도라르로 아 저요? 여기 득팠어, 득팠어 이따 야도라누로 아, 저요? 아, 젠장, 큰일났다 안 내려놓으시겠지? 아, 위험해 됐어, 잡았고 아, 못잡았다, 못잡았다 잡아야돼, 잡아야돼 잡았고 바로 핍쌀기 잡았다, 오케이, 됐어 됐어, 와아 와아, 힘줬다 와아 와아, 힘들었다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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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위험해, 나 죽겠다 으아앗 아, 젠장, 아아 한 캐릭이, 예, 맞아요 아마, 저기 이상, 이상의 곳이 가장 많을 거예요 레버페어 뭐 어쩔 수 없죠, 저거 못잡아 애들 지금 저거 잡고 있을거야 어쩔 수 없죠 다음, 다음, 다음쪽을 기대해요 네, 다음쪽을 하이퍼보이스는 됐고 아, 애매한데 어? 기회다 잠만 못잡자, 아우 잠만 못잡자, 아우 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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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잡아, 잡아야돼, 아우 아아, 젠장, 아깝다 나 죽었다 맞죠? 그 이래봬도 한때 마스터 2400까지 올라갔던 고프나리의 실력이었다구 아, 저 위로 올라가야되는데 막, 위로 올라가지 뭐 아우 이거, 잡아, 우라노스가 잡아야되네 위로, 다 위로, 위로와요 인제 우리, 우리는 O림 밖에 없어 나도 노란이 잘해줘야돼 그르치 됐어 됐어 야도란 잘했어 오케이 굿! 그렇게 하는거에요 맞아요 야도란 진짜 잘했다 소름 돋았다 잘하긴 했는데 우리가 뺏겼네 모판테는 잡지 말아요 네 모판테는 잡는거 아니야 아래쪽 위험한데? 어 아래쪽 가야겠는데? 위쪽은 3명이면 막을 수 있겠지 레벨링 우리가 좀 더 좋아 우리 그냥 몹 잡아야 몹 아 그래요? 이번 시즌은 저도 그냥 마스터 올리는것만 하고 다음 시즌에는 마스터를 한 2500까지는 어 뭐야 잠깐만 잠깐만 아 내 실책 됐어 오케이 레벨 레벨 갑니다 골은 못넣고 있는데 우리 마지막만 막타만 잘치면 돼요 막타만 야도라는 저기 보스텝 따라가세요 야도라는 집 거기있으면 안돼 그치 야도라 안됐다 아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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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어 되게 잘하네 아 큰일났다 우리 필자기도 이미 쩌버렸어 큰일났네 우리 가운데로 모여요 가운데로 가운데로 모여요 예 뭐야 10밖에 안돼 레벨이? 울려요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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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돼 hate 우리 이것만 제대로잡으면 이길게있어 야도라니 잘잡아야돼 잘잡아야돼 야도라니 야도라니 잘잡아야돼 나 야도라는 아아 apart 저도 나가다 할지도 아네 아 끝났네 끝났어 왜왜왜 끝났어 우리 왜 항복을 안해 우리 끝났어 그니까 우리 끝났는데 가까이 복수다 임마 아 진짜 힘들다 핑 찍으면 잘 봐주시고요 맞아요 아 근데 어차피 질게임이라서 괜찮아요 엑스퍼트잖아 아 알고 있었어 아 젠장 다음판 맞판 가겠습니다 다음판 맞판 갈거고요 그 랭크로 혹시 하시고싶은 분은 제가 방송 끝나고 나서 그대로 계셔주시면 됩니다 맞아 자유전이에요 괜찮아 못해도 돼 에퍼나 예 비슷해요 어차피 에퍼 쪽에서도 마스터 쪽 좀 많다 예 좀 많기 때문에 잘했어요 괜찮아요 이미 졌는데 그니까 맞아요 그 그거는 진짜 짜증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진짜 짜증나요 네 그 잔만보에 가장 짜증나는 기술 네 제장님 말씀하세요 어 미카즈님 왜 나가셨지 어 사과시장님도 오셨다 에퍼랑 비슷하면 좀 문제 같은데 근데 비슷해요 맞아 그니까 궁을 만약에 3분 30초 이후면은 쓰지 마세요 그냥 차라리 죽어요 쓰시면 안돼 궁은 3분 30초 남았을 때는 이전 이제 그 이후에는 쓰시면 안돼요 빨리 모이는 피카츄라든가 이런 애들은 3분 20초에 해도 충분히 모이거든 근데 다른 애들은 좀 덜 모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되지 엄지님 저 따라와요 아 애매한데 거문콩님 거문콩님이 고르신 쟤는 저기 몸빵이 좀 약하니까 대독님의 해피너스랑 붙어 다니세요 네 파이어로 맞아요 네 아우 야도다니 반전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 반전 매력이 있어요 파도타기를 하면은 더 오래 묶어둘 수 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허 우리 엄지네 어? 쇠바닥 울리는거 보셔? 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야.. 아니 쟤가 멍청하다니 네 컴인가? 컴인데? 하는 폼이? 아니구나 컴이 아닌가? 컴이 아닌가? 컴이 아닌거 같기도 하고 위에도 와요 컴 아니네 우와 위험하다 와 죽는줄 알았네 저거 먼저 레벨업 할게요 파이팅 파이팅 오케이 됐어 됐어 밀고 가 밀고 가버려 됐어 겁주고 넣고 이거 먹어주구 역시 장인픽 그치 아래쪽이 약간 밀리긴 하는데 됐어 이정도면 충분해 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줄게요 위쪽은 지금 분위기 좋으니까 아래쪽으로 가가지고 하는게 좋을거 같애 이제 야도라니 넣긴 넣어야 되겠네 야도란 넣어요 이거 넣어넣 넣어버려 이거 넣어버려 끝내버려 자 바리얼님 팔로워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골티날이에요 엄지님은 너무 가지마시고 그렇지 아래쪽 아래쪽 저기 해피너스하고 가서 도와줘야지 네 너무 멀리 가지마 오케이 뭐에요? 네 가운데로 와야돼 네 가운데가 아니고 밑으로 가야돼 밑으로 가야돼 같이 도와줘야돼 세명이서 가야돼 세명 그치 그렇게 세명이서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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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죽을뻔했다 오케이 좋아 압도했어 괜찮아 우린 여기 지키고 있으면 돼 우린 딜이 없겠.. 딜은 내가 있는데 일단은 저기 밑에 분위기를 봐서 우리가 움직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죠 지금 뭐 나쁘지 않아요 네 지금 여기 근처에요 없어 분위기가 나쁜데? 엄지님이 내려가요 아 내가 내려갈까? 아니야 제가 내려갈게요 계세요 거기서 지키고 계세요 제가 내려갈게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해피너스요 죄송합니다 해피너스요 죄송합니다 지금 못 때리지? 가라 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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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못잡아? 됐다 됐다 됐어 됐어 무조건 때려 무조건 때려 무조건 때려 어디가 거기 잡고 싶으면 안 돼 지금 됐어 어 와 죽는 줄 알았네 오케이 됐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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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아니 저기 먹고 가 먹고 가 먹고 가 먹고 가 먹고 가 위로 와 그 다음에 그래도 잘 오시네 잘 따라오시네 괜찮네 엄지님이 지금 열심히 깜바떼 하고 있어요 깜바떼 아 아깝다 좀 더 빨리 올걸 위로 와요 위로 어디가 어 망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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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뻔했네 가자 죽었다 잡으있어 핫삼이 있잖아 핫삼은 내가 단독으로 해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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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거라면은 혼자 혼자니까 위험하지 됐어 와우 위험하다 아우 젠자 못잡았다 아우 오케이 됐어 랭겜 아니에요 이거 지금 랭겜은 아니구요 이제 우리 유저분들끼랑 같이 나리꾼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는 그거여가지고 아래쪽으로 몰이세요 아래쪽으로 몰이세요 아래쪽으로 몰이고 위쪽에는 굳이 안 지켜도 돼요 거기 이제 버려도 돼요 네 줘요 그냥 죽지마요 그냥 줘요 그냥 우리 아래쪽 이거 먹으면 돼 저 위로 위로 무조건 위로 무조건 위로 질게임 질게임 고박스본 왜 나와요 좋아 아 잘하셨어요 아 피깨기도 못쓰네 쓰면 안되네 아 위험하다 아 다 빠질걸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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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와 죽는 줄 아네 우와 우리팀 아니었죠? 아 아 자 안 돼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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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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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 줄 아네 위에 두명 아래가 나올지 모르니까 잠깐 대기 필살기를 써버려가지고 아 얼른 잡아요 아 젠장 그냥 살려고 필살기를 쓰는 바람에 역전의 각이 종식 좁혀집니다 지금 아 큰일났다 쟤네는 이득본거야 지금 검콩이 숨어있어요 아이 검콩님 독립폭립 그루룹 쓰면 안돼 잡아요 얘네 지금 집중됐다 아 근데 딜이 없잖아 아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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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로와요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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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잡자 됐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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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기회 조심 이검에 우와 안녕하세요 아 안됐다 잘했는데 엄지는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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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궁이 중요해 맞아요 일단은 그 궁을 썼을 때 이미 저기 그게 좁혀졌어요 제가 살려고 궁을 띄는 바람에 자 수고하셨구요 방송은 종료 방송은 종료할건데 12시까지는 저기 랭게임이 돌릴거에요 네 그래서 랭으로 열.. 하시고 싶으면은 랭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외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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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랭.. 랭게임 돌릴겁니다 아이고 40분짜리 타임어택 그림 그래서 들어오실 분만 들어오세요 랭크게임 같이 하실 분 그래도 재밌었다 재밌었죠 아직 마스터가 아니에요 전 졸려서 알겠습니다 안그러면 3인으로 가진 뭐 아니 사월사님 고 빙극가루님은 어떻게 같이 안하실래요? 어 누구세요? 흠 아 그래요 참가는 하고 싶은데 참가하면 되죠 왜 이거 5인으로 바꾸면 되잖아 고민중이에요 들어와요 이제 우리가 이길 일만 남았어요 여러분 아 그래요? 함 보죠 플레이가 얼마나 독특한지 5인은 덜덜 왜요 5인은 어렵나? 아 그래요? 그면 3인 있다가 가고 하실 분들은 다음판에 또 돌아가면서 하면 되지 뭐 한 2번씩은 돌아갈 수 있겠네요 해보자님 고바 아직 가진 않아요 네 방송 12시까지 합니다 아 그래요? 일단은 봐서 얘네들이 하는거 봐서 중앙 가고 아래쪽 가고 사월사님이 이제 딜 캐릭터를 고르시면 되네 오케이 제가 책임 막중하네요 네 제 책임 막중합니다 그리고 라인복기 말고 우리 정글러 갱강곡 같이 밀어버리러 갈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래요? 어 닌피아 갖고 있다 고코 코코 고코 exfol AMP 0 Stories 터第一 하하 안 됩니다 sod 스마콘 드시면서 보세요 고무콩리도 시간 되시면 보시든가요 깜짝이야 뭐 저 출발은 아 진짜요? 오케이 굿 잘 알아먹었습니다 됐어 됐어 에번이 메타에 에번이 구일까요? 에번... 괜찮지 않나? 아 맞구나 아래쪽 좋아요 어 나도 레벨 4가 되야되는데 아 아 아프군 아 레벨 다 레벨 4 그치 저도 제 역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굿 굿 상호수하니 주장 중앙 가시면 되고 전 여기 지키고 있다가 전 여기 지키고 있다가 그렇지 그렇지! 그거지 안녕 위험해 위험해 됐죠 잡고 한마디는 잡고 한마디는 잡고 가야지 잡고 됐죠 피카츄만 남았지? 덤먹긴 맨 레벨 6 됐어 피카츄만 잡으러 갑니다 위험해 빼빼 나 레벨 에너지 위험해 위험해 안돼 안되 갔다 오케이 저랑 함께 diez압니다 카울타 님 아 근데 레벨이 너무 낮다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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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좋아 안녕? 오오 일로와 일로와 와! 아! 한명만 와 바로잡아줄게 아! 아픈데? 오 못잡았다 일어났다 못잡았다 짜아! 피카츄 아아 젠장 아 탈출 야 탈출 장난아닌데? 잡죠 아우 못잡았어 됐고 자쿠아 잡았고 가자 레벨링 좋아 hai 다 그렇지! 빠져빠져빠져빠져빠져和 잡았어! 잡아! 아하! 젠장! 야 탈출 버튼 잘쓰는데? 그리고 잡아주고 잡아주고 그렇지! 잡죠 이제 아래쪽도 얼른 가긴 가야되는데 아래쪽 암흐 먹힐거같은데? 고아고바? 위 투에 여그를 어쩔수없죠 위해를 너무 늦게 먹었죠 우리가 오케이 나를 위해서 킷자기를 써주다니 야아! 방금 연속기 같았다 저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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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버려도 되나? 우우우우우우 잡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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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출생인은 모였고 아흐 아흐 레벨 13은 돼야 저거 싸이코키는 시끼가 제대로 먹히는데 야 어려워요 아흐 이거 제대로 잡아야돼 이거 제대로 잡아야돼 아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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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우리는 이제 가운데에 집중을 할 수가 있죠 픽시다아 아 아 피시를 잡으면 안되는데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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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먹으면 안되는구나 참 우린 지켜야지 아우 긴장 조준하기 진짜 힘드네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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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대치방길을 아우 제발 늦었나? 아우 늦었다 아우 야 너무 빨라 우리 먹어야돼 못먹었나? 아 아우 아우 저거 날라다니는거 진짜 힘드네 아우 와우 이걸 진다고? 와우 이걸 진다고? 와우 저기 먹힌게 컸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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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을 잘못했다 판단을 잘못했어 판단을 잘못했어 가운데 거를 먹었으면은 아우 어떻게 해야되나 아쉽다 다 이긴 게임이었는데 네 안 돼 안돼 다른 분 하실 분 계신가요? 안 계시면 이 멤버대로 그대로 갑니다 저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하하하하 그러니까 아우 사월사님 아 사월사님 양보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바리얼님 와 스피디한 캐릭은 좀 잡기가 힘들어 얘를 잡는게 고수인데 안 들어오시나요? 티어가 안되네요 이런 티어가 뭐길래요 이런 뭔데요 사월사님 사월사님 다시 들어와요 엘리트 어? 아아 안된다 엘리트면은 엘리트 되지않나? 퀸 양님 고아 안녕하세요 자 한번 가도록 합니다 이번엔 이겨보죠 자기 주종 꺼내고 제대로 이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될텐데 왜 안되지? 아 참가할 수 있는 컵이 엘스퍼트 컵 마스터 컵이다 엘리트 컵이 없어 그니까 원래는 엘리트 컵이 있었는데 자 캐릭터 선택하는거 보고 제가 뭘 선택하지 고르겠습니다 아 그건 5인이에요? 아아 아니야 딜로 가자 딜로 가자 아니 제가 아래로 갈게요 제가 아래 갈게요 이게 맞아 이기고 왔습니다 역시 제 방송에 계신 분들은 이겨야 된다니까 우리 다음 시즌때는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죠 고스기 쿠킹덤 훈쇼드려고 킹덤 가이드 모는 나 자신 칭찬해 역시 엄지님 역시 아우 진짜요? Ursula 얼음업님의 모깃갑님들이군 오오오 근데 내가 복귀유저인데 좀 저 메딨랑 같은 거 시스템은 잘 모르겠거든요 아 내껀데 으쌰 어디서 누가 먹었어? 우와 저걸 통후 맞았어 와 됐어 됐어 이제 끝났어 이제 모르면 그냥 추천 플랜 아 추천 플랜? 추천 플랜도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목 잡는 데 쓴다 와 위험해 아 됐다 빼빼빼빼빼빼빼빼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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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젠장 느리다 아 진짜요? 아 젠장 안잡았지롱 안잡았지롱 내꺼지롱 어디서 어디서 스틸할려고 어디서 스틸할려고 안녕 아 못잡았다 됐다 내가 잡았고 오 좋은데? 서포트라서도 좋은데? 굿 굿 아 못잡네 잡았어 아이고 위로 갈게요 진짜요? 물댐 캐릭들이 승 아 진짜요? 어디서 내가 먹었지롱 레벨 레벨 10 레벨 8만 대면 돼 오케이 tonight 으으으 어 됐다 잡은..잘..잘 잡은거 같은데? 잡았고 오케이 오케이! 에잇 됐어. 컨트롤 지렸다 진짜 컨트롤 지렸다 너무 갔다 x 3 아! 빠져빠져끔 빠져빠져빠져빠져빠져빠져빠져빠져대 얘네 미안해 오지마! 아아! 아 너무 갔다아 아아! 너무 흥분했어 아아 너무 흥분했어 바로 저걸 잡으러 갈 수 없어야 했는데 스트레크가 있으니까 아래쪽은 걱정이 없을거고 위쪽만 현장 1번 부럽다 지금 못 구하나요? 돈 주고 사서 구할 수 있지 않나? 아! 아! 못 구하는구나 아니 왜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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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왜이리 갑자기 왜이리 쎈인거야 갑자기 왜이리 이렇게 쎈 어어 와아 야 이거 갑자기 불리해졌는데 레벨이 안올랐어 아.. 와아악! 이걸 죽어? 아 레벨링이 좀 안됐다 큰일 났는데 이제 가운 밑에꺼 포기하고 레벨.. 레벨 올리고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우리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고생했고 좋아 우리 레벨링이 좀 그렇다 그렇지! 그렇지! 됐어 잡았어 그렇지! 네! 이거 못 잡는다고? 안 돼! 애들 픽사일 썼다 이번에 애들 픽사일 썼다 우리가 이득이야 애들 픽사일 썼어 우리가 이득이야 어디서.. 먹으려고 이 자식이 단판 가시기 전에 네! 굿 좋아 이제 역전 갑니다 저 침출받고 그걸로 초대해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애들 픽사일 썼다 얜 픽사일 썼다 애들 픽사일 썼다 어 자막 이 공간이 꼭 잡자아 왜 픽사일 썼다 왜 픽사일 썼다 왜 픽사일 썼다 아 위험해 뭐야 뭐야 어떻게 된거야 아 왜 뒤쪽에 있었지 어.. 시라크 뭐에요 시라크? 아 나..아..마지막 노리는건가? 막타노리는건가? 막타노렸어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막타노렸어 좋아 아주좋아 막타 잘했어 오케이 그치 좋아 좋아 우리 근데 한골 넣어야되지않나? 이기고있네 그니까 위험하다 우와.. 정신 하나도 없다 우리가 지는거야? 와 지킬거 그냥 와 일났다 졌다 시간이 30초나 남아가지고 그냥 지킬걸 아 망했다 아쉽다 아쉽다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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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약간 애매해가지고 넣으려고 갔던게 약간 실기였던거 같애 근데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긴 없었어 확실히 발이 열리면 아이디가 어떻게돼요? 아쉽다 아아 어렵네 보내놨어요 알겠습니다 에번 닉 봐보세요 에번? spaced 휴 수락 발이 열림 수락 됐다하 근데 이거 5인하면은 저거 켜야 된다는게 사실이면은 못키지 않나? 5인으로 하게 되면은 아아 5인으로 해야 엘리트컵이 열리는구나 아아아아 어떻게 어렵더라도 5인 한 번 가볼까요? 배틀기록에? 한 번 가보죠 한 번 가보는게 낫지 않을까? 배틀기록을 어떻게 받지? 아 5인이면 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시나리가 방송 아니더라도 이거 자주 하거든요? 네 자주 하니까 놀러오세요 네 근데 3인이면은 또 바리얼님이 들어오질 못해 아니면은 우리 그냥 스탠더드 한 번 할래요? 어때요? 뭐야 그게 아니고 해도 초대를 못해 네 초대가 안 돼요 바리얼님이 못들어와 스탠더드로 가죠 우리는 스탠더드는 뭐 져도 되잖아 그러니까 안 돼요 안 돼 더 없죠 빈양님 오셨는데 이왕 오셨는데 한 판 하시죠 네 오케이 질겜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 아까 상대본 저였어 어? 진짜요? 어 진짜요? 어쩐지 되게 잘하더라 어떻게 걸렸대? 네 아니 그러면은 어 곧씨나 아니 근데 봐달라고 하기에도 째 외환게 랭크 매치기 때문에 봐달라고 얘기를 못하겠다 랭크 매치기 때문에 봐주셔야죠 라고 얘기를 못하겠어 봐드림 봐주면은 자기 랭크가 떨어지니까 가시죠 됐어 야 랭봐봐 우아 랭봐봐 이거지? 딜 캐릭터 둘 서포트 캐릭터 하나 그러면은 탱커로 갈까? 아니 탱커가 아니고 이상의 곳으로 가야겠다 휴 질 뻔 이겼어요? 아니다 얘로 가야겠다 이게 낫겠다 백종목한 딜러 형식으로 오케이 파이팅 어 상대에 야도란 있다 조심해야 된다 트래펄트 저 기술이 짜증나던데 그거 막 한바퀴 돌면서 미사일 쏘는 정글 14 VIP요 알겠습니다 아 진짜요? 다행이네 제발 이겨라 잡았다 제발 이겨라 잡았다 죽는줄 알았쇼 죽는줄 알았쇼 와 죽는줄 알았다 와 진짜 죽는줄 알았네 저 레벨 다 올려줘요 오케이 됐다 와 죽는줄 알았네 길을 빡싱해놓아가지고 타왔다 그렇지 너는 끝났지 임마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아래쪽은 약간 위험하긴 한데 아래쪽은 약간 위험하긴 한데 아래쪽 좀 위험하긴 한데 지키긴 지켜야되니까 자 레벨 6이 되게 해줘 갔다 가운데 갔다 아이고 맞다 이건 지금 레벨 6이 아니지 아래쪽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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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위험하다 진짜 위험하다 와 죽는줄 알았네 그렇지 위험하다 위험하다 치 위험하다 아아 와 진짜 아 안되네 나간 사람이 돌아온거 처음 봐요 진짜요? 흠흠 굿 잡자 아래쪽이 레벨업 못하셨네 아 이거 막는거 진짜 갱싹이다 아 오오 잠깐잠깐 우와아 죽는줄 알았어 됐어 오오 아퍼 잡았구 잡으러 가자아 잡았어 나 못넣잖아 나 못넣잖아 드디어 레벨 8 됐다 야도라는 뭐 잡을 수 있지 안녕 야 뭐야 야 뭐야 복사 어딨다 이씨 야아 피씨게임인가요 이거 피씨 피씨는 되는지 모르겠는데 모바일 되구요 퓨잇 닌텐도 퓨이치로 됩니다 거짓 너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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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버텨줘요 굿 이제 아래쪽 가자 갈까? 아래쪽 가자 좋지! 됐어 저기서 막겠지? 그러면 나는 아래쪽 그렇지 아래쪽이다 아 나 저거 싫어 질작이 쉴 수 있지? 롱 질작이 쉴 수 있지? 롱 잡았죠 와 죽는 줄 아네 와 죽는 줄 아네 자 쟈어어어어어어어 됐어 30초면 충분히 모아 레벨링 레벨링 좋아 무리만 하진 않은데 우리가 레벨링 아 진짜 못잡았어 아 야도라니스루가 약간 좀 애매하네 레벨링 잡았다 레벨링 컷 레벨 컷 잡았고 아 안돼 위험해 아 뭐야 어 잠깐만 아직 몰라 잠시만 면 uste 직장 재 thinking 돼 그러기 нек 아, 잡았다. 됐다. 아, 제발 잡아, 잡아, 잡아. 아, 한 골 넣었으니까 됐어. 한 골 넣었으니까 됐어. 한 골 넣었으니까 됐어. 이거 지켜야 되는데. 안 돼, 위험해. 발현이 넘어가지마. 안 돼! 아, 지켜야 되는데. 5, 4, 3, 2, 1 아, 모르겠네. 제가 한 골 넣긴 넣었는데, 아, 애매하네. 이긴 건가? 아니, 스탠더드인데 이렇게, 예. 에버님 궁을 안 썼어요? 이겼다! 아, 이겼다! 아, 이겼다! 맞죠? 고시나리의 판단이 옳았쇼. 왜 안 썼어요? 실각이 안 나와요. 한 판만 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 그래요? 막판. 야, 이겼어. 역시 한 골이 대단했어. 그, 고시나리의 마지막 한 골. 대단했습니다. 예. 오늘의, 오늘의 VIP는 고시나리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럴 순 없으니까. 예.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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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나. 맞판 가지어. 어? 오케이. 이번에 저 야도랑 갑니다. 가정갑니다 가정간다구요? 가정가면은 위에 맷집이 좋은 애로 가나? 아 애매한데 아 진짜요? 그래 그래도 내가 자신있는 포켓몬으로 하자 아니 그래서 요새 요 신리스를 보기가 힘들구나 원래 요 신리스가 그거였잖아요 가정 제대로였잖아요 너프먹었나보네 3대3인 듀얼 아 진짜요? 그거 어떻게 알아? 아이디 보고 하는건가? 잡아 내가 잡았다 내가 먹었지 롱 아우 내 못먹었다 괜찮아 걔 반피 만들어놨으니까 가정 성공 못한거 같은데 나 레벨 다 만들어줘야돼 아 거북이 혼자 버티는거면 가정 별론데 아 진짜요? 제 compensation 아 진짜요? 제 so 잡았습니다 타인바 오케 됐어 아래쪽은 분위기 좋아요 hold this 나중에 그 아 틈 재미없는 XXX토 foreigners 내 멋지로 굿 야 오늘 게임 왜이리 재밌지 고시나리랑 함께해서 그래요 네 오늘따라 고시나리도 야 겉만 주면 돼 도망갈 수 있게 겉만 주면 돼 오케이 아래쪽에 한 명만 있으면 되려나 다 올라갈까요? 어 위험하다 위에 위험한데 위에 지금 다 있는데 아래쪽 뚫을 수 있는 기회다 위로 갑니다 저 위로 갈게요 어 네 엘리트컵일거에요 됐어 오케이 굿 호흡 좋았어요 야 호흡 나쁘지 않았어요 야 오 깜짝이야 아래쪽은 한 명이면 되겠지 됐어 굿 호흡 좋았어요 야 나쁘지 않았어요 야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야 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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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왜 안 맞았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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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시즌 킬 가루 70 오어우 진짜요? 아 이거는 엘리트 컵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적을 잡을타이밍이 아니야 그대로면 랩업을 해야될 구읍 끝! 이제 하이퍼보이 딜구빵 이제 아래쪽 가야겠다 오케이 제가 갈게요 제가 갈게요 야 이거 애매한데? 어떻게 해야돼? 아주 좋아요 위로 갑니다 키키키키키키 키키키키키 자주 놀러와요 제가 종합게임 스킬을 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은 할 수 있는데 제가 랭게임을 돌리거든요 네 그니까 이제 방송 안할때 랭게임 돌릴때도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때 게잇 보이면은 바로 초대해서 같이 게임 즐겨주시면 됩니다 됐어 됐어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그냥 빠지자 아 됐다 이정도면 충분하겠지 좋아 필작이 야무지게 잘 썼고 유나이트 아 나도 원래 저기 껴야되는데 아 나도 원래 저기 껴야되는데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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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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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겔 이겔 넣었어 참 만rats 아 너무 느려 아 너무 드디어 아아 아깝다 잡을 수 있었는데 오오오잇 넣으셔 후- 잡았쇼-잡았쇼- 잡았쇼- hav하하하 vampires 잠시 안부Euro kardeşim 이거는 죽어야 돼 이건 어쩔 수 없다 괜히 따라가긴 했어 방심하면 안돼 방심하다가 진게 한두번이 아니어가지고 유나이트 아껴 써야되고 지금 위에 것만 잘 잡으면은 일단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아래 줘 줘버려 레벨 13이야 저거 저거 없애버려 됐어 내 눈 꽉 찼잖아 칼까미가 위험한데 바로 때려야되나 퍽 와 잡혔어 위험해 야 아 미치겠는데 분위기 느낌 좋았는데 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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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한다 야 우와 우와 야 우와 물쌍 찍으셨죠 야 야 야 으어 와 그러니까 야 장난 아닌데 네 맞아요 빠져빠져빠져빠져 야 야 거북왕님하고 누구야 방금 전에 야 혹시 모를 보험 밑장 빼기 할까봐 혹시 모를 보험 이건 필요가 없었고 필살기 쓰면서 마무리해야지 5 4 3 4 다틀표에요 야 이지 야 멋있었다 마파는 진짜 야 너무 퍼펙트 했습니다 야 순간 어떻게 되나 싶었는데 야 다들 최고의 트레이너십니다 내일 출근만 아니면 계속 방송을 하고 싶지만 그럴 순 없게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들 잘하셨어요 다들 잘하셨어요 다들 잘하셨어요 진짜 다들 잘하셨어요 진짜 다들 잘하셨어요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자주 놀러와줘요 야 멋있는데 저도 이제 그만 할거에요 수고 많이 하셨구요 내일 방송에서 만나도록 해요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